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파푸안 유기니. 이렇게 많을 줄 진짜 생각도 못했어. 파푸안 유기니까지? 대박이네. 그리고 캄보디아에도 있었어. 이렇게 나라마다 곳곳에 다. 너무나 많은 곳에 설치가 돼 있어. 진짜 정말 끔찍하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아니었어. 이게 아니고. 이거야. 어? 이렇게나 많이? 거의 겹쳐 있는데도 꽤 있는데. 계속 옮겨 다녔으니까, 부대가. 정말 정말 많지. 진짜 이렇게 많지. 그런데 말이야. 위안소 위치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어. 이 지도는 최근 조사 끝에 제작된 건데 누가 만든 걸까? 연부 할머니들께서 만들었나? 이 지도는 일본의 한 민간단체가 만든 거야.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 일본 내에서 발굴한 자료와 공문서들을 참고해서. 11년에 걸쳐 만들었대. 일본에도 이렇게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 그렇지. 있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 있었을까? 일본군들이 다 다니는 곳이었으니. 아시아 전역을 집어삼키는 게 일본의 목표였으니까. 맞아. 전쟁. 전쟁이 있는 곳에 위안소가 있었으니까. 일본은 1941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 지역과 태평양의 섬들을 순식간에 장악한 거야.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에는 그 어느 곳이든 다 위안소가 있었다고 해. 그런데 일본 여자를 동원을 하면 자신의 누이들이 동원됐다는 생각에 사기가 떨어진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위안부 여성을 찾았어. 어디였을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응. 일본의 신인지였던 우리나라. 특히 경상도 지역 여자들이 많이 동원됐어. 왜일까? 일본에서 가까워서. 부산항이랑 가까우니까. 배 태우기 쉬워서. 어. 부산항에 집결시킨 후에 아시아 각지로 보냈어. 그렇다면 혹시 우리 훈 할머니도 이때 끌려간 소녀 중 한 명이었을까. 광준 씨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여쭤봤어. 그런데 할머니가 굉장히 샤프하셔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이제 할머니하고 대화를 했어요. 조심스럽게 말할 거라면서 여기 그때 그 일본 문도 안 있었어요. 그랬더니 꾹 쳐다보시더라고. 이 녀석이 뭘 아나 싶었던 거죠. 손을 딱 잡으면서 그냥 그렇다고. 나 살아온 거 아머니한테도 말도 못해 그러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숨기신 거구나. 아휴.